아휴, 삐삐 오랜만에 보는데요. 웬 삐삐를? 혹시 이 삐삐로 어떤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까? 삐삐하면 얘기할 게 많죠. 그거 말고요. 아니, 그거 말고요. 무섭다, 이분. 저희도 사실 톡카메라 비린내는데. 이제 좀 지치는데요. 너무 오랜만에 삐삐를 보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네요. 저희 인턴 때 삐삐들고 일했거든요. 중환자실 담당한 인턴 때였어요. 30분마다 한 번씩 몸에 독소를 빼는 관장을 오더를 내신 거예요. 밤 새도록 특별한 관장을 하고 있으면 간호선생님이 옆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계셔요. 또요? 30분 뒤에 또 해요. 좀 이따 잠깐 눈 붙였는데 또 연락이 와요.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였냐면 삐릭삐릭삐릭 울리면 잠깐 앉아 있다가 관장하고 잠깐 앉아 있다가 관장하고 근데 당장 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환자 안 좋은 게 안 보이고 오더를 낸 주치의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. 부숴버리고 싶어요. 삐삐. 부숴버리고 싶어요. 이랬던... 기억이 있으신가요? 기억이 있습니다. 저희가 드린 질문은 말이죠. 어떤 연락이 왔으면 좋겠느냐. 와이프랑 연애 때 왔던 번호가 생각이 나는데요. 8282-1004 이렇게 왔었던 기억이 나있어요. 8281-1004. 8281-1004. 빨리 연락하라는 거죠. 근데 인턴 콜이랑 같이 오면 이건 항상 뒷전이 돼버렸어요. 인턴 콜이 먼저니까. 연락 빨리빨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 빨리빨리는 내가 맨날 대응하면서도. 내 여자친구,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 빨리빨리는. 그래서 어떤 연락이 왔어요? 8282-1004가 지금 오면. 그러면 빨리 대응하겠다. 이제는 늦지 않겠다. 네네.